한국영화아카데미 안녕하세요. 영화음악 감독 모그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다 모인 가장 순수한 집단 아카데미 자체가 학교라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일반 어떤 학위를 받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랑 소통하거나 그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입장보다는 이들도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관객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국민의 최정예 전문가들 혹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결국 이제 마칠 때 영화를 만들고 마치게 되잖아요. 그 집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해가면서 담아낸 이야기들을 마주중하게 영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국영화아카데미는 가장 순수한 영화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